포포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왼쪽 하단 조금만 늘려줘? 여기 이게 끝인데? 잠깐만 위를 줄일게 아 얘를 늘릴게 아니네 아니네 뭐고 얘를 줄일게 어라? 어? 어때? 이씨 어때? 어때? 굿 굿 굿 굿 뭐라 하지? 얘는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아아 우와 아이쿠 치코리타가 제일 좋아요 안 들리고 이게 뭐야? 선물 보따리 왜 이렇게 커? 자동이구나 이게 뭐지? 어허허허 어허허 어? 오 대화해 주세요 무슨 일이야 난 봉박사야 다음 수락 닫기 딜리트? 아까놀단 방송으로 보내신 줄 알고 슬플뻔했네 휴 아니요 오 이런게 있어? 대박 얼 포포서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포켓만 소환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얼큰을 노릇어 귀여운걸 어어 잘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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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파가 남았어? 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퀘스트 안 했어? 아아 오오와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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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는 게 뭐라고 했지? 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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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F? 됐다 뭐지? 포핵 포핵 어떻게 잡아? 꼴꼴거리는데? 가방에서 볼 던졌다 대기중 나와버렸다 런 아 퀘스트 받으라고 이미 받았는데 볼 어 왜왜왜 왜 튀어오르기만 하는 놈한테 아 뒤에나 내한테 확인을 받으라고? 누구? 여한테? 아 으이씨 깜짝이야 다시 어 야 그만 꿀 꿀 멈춰 꿀 멈춰 슬슬 설에 스타띠  스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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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뭐라고 몸부를 이렇게 이거 퀘스트 꼭 해야 하나요? 뭐 주는 건데요? 겁나 콜콜콜 겁나 콜콜콜 잡았다 오 좋아 마무리 학습장치를 그냥 준다고? 대박사건 세상 좋네 그래 빨라 빨라 이게 뭐랑? 뭔데? 이거 깜짝이야 놀래라 뭔데 이게 이게 뭐야? 종검보란? 이게 뭐야? 이제는 타퇴? 이 리본은 뭐야 구린거 떴잖아 아니야? 구린거 떤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구린거 떤거 같은데? 오케이 얘 머리에 달리던거잖아 어떻게 끼는데? 별루야 별로야 흐으 흐으 똑똑하면 힘들게 안 벌었겠지 맞췄냐고 오우 고와아 어이씨 뭐야 고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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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들어온 도러 도러 맞어 답 받거든 오우씨 뭐지? 오 오우 후 다들 이제 갑부인가? 다들 그냥 그냥 막 그냥 그냥 주네 이거 말고 다른거 눌를래 어어어 왜? 있는 오와 오우 어 이거? 대박 우와 뭐야 개쩐다 포켓 패스 보상이라고? 야 이게 내가 바로 마스터를 들고 있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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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하이크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생 퀘스트 퀘스트? 퀘스트? 무슨? 오른쪽 클릭 한번만요 가운데? 아 스폰이구나 여기에서 누구한테 퀴스트받아요? 기술뱅연 어드벤처? 이거? 가운데 있는 럭키가 도대체 어디있죠? 안녕하세요 아 저기있다 여전히 섹시해지네요 후훗 초콜릿 급증 까비해 준비해 있었는데 내가 먹어야겠다 1회 캐스트 1회 캐스트 포켓볼은 안 만들래요 포켓볼 레벨을 하나 30 이상 달성 포켓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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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이라 그런 것 같애 마지막 날이라 그런 것 같애 저 뒤태 봐 바람 안 피웠었고 남아 돌겠다 정말 밤이야? 어떡해 이거 어떡해 먹이더라? 아 이거 다 까먹었네 꺼내서? 아아 똑똑해 똑똑해 파일이 꺼내줘 꺼내서 파일이의 모습이 진화해버려 리자드 아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까먹이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집집고 살아요 원래? 어 야 잠깐만 자동점프 레벨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아 진짜? 원래 집을 짓고 그래? 나 늦게 들어오길 잘했다 아 진짜? 맞아 누나 우리집 놀러와 어딨어? 집이 안녕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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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우리 서래기 41개 하고 나와 아 뭔데 빛나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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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걸어둘 수 있구나 우와 인첸트도 해? 어 이쁘다 아 내가 바쁘지만 않았으면 진짜 포포 서버에서 살았을 듯 아 우와 뭐냐 이..이게 뭐야 농장? 아 이거 너무 신기해 지금 나가는 데가 어디가 불꽃 세례 한 번 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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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리고 싶은데 오 이거는 왜 심었지 호박? 호박도 필요해요? 농장에서 뱀이 나오네 돈 벌어? 이거 팔아서 돈 벌 수 있어? 어 어 웹 아 으어 익혀가지고 이렇게 내려 두는 거야? 아 어 11개만 우와 진짜 할 거 없겠다 다이성 와 너무 이뻐 여기 뭐야 코아 서버 한다고 이번주 녹화도 미룬 진짜 이거 황금인호킹 어디서 잡아요 그니깐 플라워인가봐 칠레 오 귀여워 칠릴리에 약간 체리리님 같애 그렇지 않아? 칠릴리에 약간 아직 보고 싶은데 가만히를 안있네 막혔다 뭐 코코 같다고? 원래 얘부터 귀여운건 죽입니다 뭘 없애고 둬야 되지? 불꽃세레 능력이 뭐냐구요? 뭘로? 특성이 맹어? 얌전하네 얌전해버리네 나 자신 나 자신 하이 하이 어 이거 처음에 잡을때 좋은 볼이 뭐죠? 퀵볼 맞아 근데 없어 너무 쉽잖아 남자애네 용감해 하이 하이하이 이거 너무 쉬운데? 은혜야 나도 일로 오라해줘 아 응 침렁 껨둥이 껨둥이 이 껨둥이 이 껨둥이 이 껨둥이 이 껨둥이 이 Shooting 그러니까 잘한다 etas bellspr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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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미녀 대박 미녀 bellsprout 좋아 어떻게 교환 받지? 우와 오 뭐야 얜 또 뭐야 우와 암나이트 암나이트 진짜 대박 오랜만 금서현 알고 봤더니 이 세계에 이슬이? 띵 완전히 굿 스트레칭 이런 엄청got painters 엄청나게 bible 집에 가면 가공 이걸 비틱 당하자니 나 생존 근육밖에 없어서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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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헛먕먕 으으으음 구독 감사합니다 하이 이해해버렸군 하하 어쩔 수 없다랄까 이거 흑흑 뭔데 흑흑 어이없네 흑흑하는거 우리 은혜 열심히 다른 포켓몬 찾고 있나 무슨 소리야 이게 아 깜짝이야 얘는 뭐야 헐 헐 반짝반짝거려 뿅이 뿅이다 코색이 어디가 조금 아팠네 이비야 코 코잖아 코 아니야 뿅이가 어 뿅이다 그려 엘 아 그들은 드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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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드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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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한테도 보여줘야지 진짜 이쁘다 얘 탱글을 탱글을 이쁘다 대박 다들 좀 살았구나 여기에서 다룬 인생을 나만 빼고 다 살았네 뭐야 얘는 어랜 손? 은혜는 그냥 여기가 인생이었네 은혜는 뭐 인생인데 여기 그짓말 하지마 내가 너 여태까지 방송 본 것 중에서 이거 제일 열심히 오래함 뭐야 얘 탔어 탑리스 뭐야 얘 우와 대박 귀여워 이거 선탠한 견자인데 오 캣파피 오랜만에 본다 아니 니드리노는 왜 잡은거야 뚜벅초노 도대체 왜 잡은거래 아 제일이버 다 이로치야? 아 다 이로치야? 아 그러네 우와 아 이로치만 모으는거야? 이로치만 모으는거야? 완전 이로치만 모으네 이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라고? 잘가라 불포켓몬 다 이로치 처음 봐 아 얘도 타? 어? 어떻게 타는거야 쟤는 노래를 부르네 잘 모르겠습니다 누굴까 누굴까? 폴리곤 우와 아니 얘네 색깔이 왜이래? 여기 세명은 좀 그리움 색깔이 왜이래? 4명이야? 어딨어?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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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봉님 장 잡았던디 나도 나도 비행기 갖고싶어 어 응 재밌는 비인게? 리즈몸으로 아직 진화 안하잖아 재밌는 비인게? 재밌는 비인게?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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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저 아 강력한데 원래 원래 좀 쉽지 않은 거 알고 있긴 한데 이게 뭐래 발자국? 대박 나도 이거 사실 소중한 거라서 안 됐었어 우리 럭키가 준 거였거든 어 뭐야 이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 머리에 있는 거 주긴 하더라고 새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하나 뽑으니까 이제 안 쓰니까 주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래 놓고 힘들게 돈 벌어서 준 거라면서 그러는 거야 똑똑했으면 더 쉽게 벌었겠지 지가 코인 잘못 저거 해가지고 그랬겠지 뻔해 줘 봐 어쨌든 어쨌든 언니 비행기 좀 줘 은혜 비행기는 화석이라 안 되겠어 은혜 비행기 너무 화석이야 못 타 못 타 안 돼 안 돼 언니 잠수야? 포퍼 서버가 얼마 안 낳았어 즐겨야겠어 콩팡 먹이가 되어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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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레벨이 좀 높은데 그래도.. 풀이니깐 괜찮지 않을까? 역시.. 응? 어디서 끼리릭거리는데? 아 귀여워 어? 오케이 어딨어? 아 뭐야 나는 그 코끼리인 줄 알았는데 귀여운.. 애벌레네 아닌데? 소방이잖아 아니 지금 뭐지? 어디서 들리는거지? 뭐라? 아 애들이 사라졌어요? 우와 나 비행기 생김! 대박 내려버렸어 지난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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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대박 난다 나라 저기 있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뭐야 조종하는 게 어렵냐 우리 레쌤이 고마워 급소 맞았다 힘 모으다 가셨고 나오면 걸어가셨고 땅땅땅땅 코아? 이게 왜 파트리스야? 잘못 잘못 알고 있나 내가? 파트리스였던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정포성 취향이 상당하네 취향이 어마무시해 아 에포서버 재밌다 서울만 아니었어도 고마워 보호초로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못생겼어 저거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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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스 오랫보상 받으세요 가보임 패스 오랫보상 받으세요 가보임 시프트 패스 오랫보상 받으세요 패스 오랫보상 받으세요 패스 오랫보상 받으세요 패스 오랫보상 받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캐터피다 죽어 구독 감사합니다 멍멍 선물도 너무 감사해요 어 빨라 빨라 걷는 것도 빠르네 꼈어? 어떻게 나는걸 도대체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스페이스바를 꾹꾹 눌러주면 올라가는구나 올라가고 올라가고 왜 떨어지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에스로 날아올라서 날다가 내려오네 왜 알 키를 누르면 빨라지냐고 알키는 돌아오는 키 아 W를 누르면 안되는구나 와 짱 빠르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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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 내려가는 키구나 와 랩 로딩이 안돼서 너무 어 윗공기는 좀 어때? 윗공기는 좀 어때? 으응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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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이씨 이씨 다시 날라가야되나? 도대체 무슨 선잉장이 맥시멈이냐 아 맵에 포켓몬다 보이네 제발 제발 날자 날자 우리도 날자 리사모 날자 제발 나는게 너무 어려 나는게 어려 게이지가 왜 안 차지? 게이지가 왜 안 차지? 이상하다 그니까 너무 어려워 이거 솔직히 다이오몬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래서 첫날 차는 헤매는게 될 것 같아요 다이오몬드 가자 어? 가자 가자 스페이스바 누르는 중이야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더블키를 눌러주면 하강 왜?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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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화나게 하지마 빨리 가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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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려고 내가 너 고른 줄 알아?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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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 오라고요? 에? 뭐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이제 제대로 누나 방송 볼 수 있어 하이 목소리 왜 이렇게 와나마 같이 뭘 받게? 좋아 뭐라? 화상을 입었군 좋아 어노잉 오렌지 같아 포켓몬도 다 사라졌어 하.. 포켓몬도 다 사라졌어 이게 맞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생기겠지? 얼마죠? 제가 오늘 첫날이라 제가 오늘 첫날이라 유유 이걸 안팔아주시네 26레벨? 뭐.. 뭐.. 뭐야 이거는? 뭐야? 우와 오씨 이거 뭐야?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다위발레? 오.. 어.. 글라이 오랜만에 보네 어! 안돼! 고차비가 되면 안된다고! 안돼! 조금라이 고인된다! 방란대, 끌려면 끌려야 해요. 방해하도록 해놓고. 방해했어요!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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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게 많다! 없더니 맞아? 엿더니 맞아? 이거나 먹어라 엿더니 맞아? 안녕, 차비야? 오늘도 여전히 입이 크네 부끄러워해 우리 차비 영어 잘하네 날..날 봐야지 날 보고..날 보고 있는거야? 어딜 보는지 모르겠어 이봐 S22 핑크골드 256기가 야 우인돈다 왜 자꾸 날.. 우인돈다 왜 날 이렇게 무시하지 우인돈다 분명 견자이 같는데 코차비가 됐네 우파란 우파란 용의의 성격..어억.. 차비야 쟤가 하나 때렸어 재우자 잉어킹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몸통..박아졌네 우파란 데미지가 왜 줄어? 헉 차비야 우인돈다 재워 우인돈다 재워 우파란 안자네? 우인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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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씨.. 도망칠 수도 없어 우파란 레벨이 너무 높나봐 어떻게 이제 우리 잉어킹 죽은 목숨이야 안돼 넌 게라도스가 될 몸이야 알지? 힘내봐 그치 잘한다 오 급속까지 역시 넌 게라도스가 될 몸이야 그치 그치 쟤 스킬 없나보다 잘한다 넌 용감했어 이거 먼저 때리지 말 걸 그랬나 이거 화상 데미지 안 먹지 화염방사만 주고 장창 때릴 걸 그랬나 아 이겼다 이거 좋아 아 고생했어 봐봐 잘했어 잘 그래 꿀꿀꿀 괄구얄구얄 하하하하 콜꿀꿀 맞추자 질 질 질퉁 하하하 어 어 아니야 어, 아니요! 감사합니다! 보호철 언니! 어, 비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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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이요? 몬스터가 아니었네 어라? 스위쿤이 어딨어? 찌르송개 보호구 이게 뭔데? 멍게다 멍게 아, 해삼이야? 헐, 빛나! 대박! 신기하다 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1일 퀘스트라도 알차기 끝내길 부부 하나라도 끝내보겠다 귀여워 아, 제발! 제발! 넌 게라도스가 될 몸인데! 진짜냐고! 요ès Không 다 오 오 오 춰 마니무 오씨 뭐야 이게 맞나 싶고 있지 다 덤벼 4마리 4마리 완전 찌깐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며 난 당신을 생각했나 무슨 코브라? 한 마리 한 마리 오케이 됐나? 오케이 축하해요 우리 장미탱구님 구독 감사합니다 식당 오픈했어요? 오 축하 축하 박수 박수 오 활활을 받아 안녕 오 포켓볼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널 내가 잡아야 될까? 하이퍼? 안 잡힐 것 같은데 얘를 뭘로 때려야되나? 고차비로 정했다 고차비로 정했다 가자 고차비 때라 때라 하아 와 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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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눌렀다 몽몰리만 막고 있어 아 레벨이 낮은게 얘밖에 없어서 어 뿡이다 아 어 지금 싸우려고 지금 그래 막고 있어 막고 있어 제발 제발 어어 이 녀석 보소 타이머하면 되려나? 지금 몇 턴부터가 타이머였지? 열 번째? 아니 아니 얘 엄청 많이 먹네 잡혔다 디그다가 원래 이 색은 아니지 않아요? 원래 이 색이에요? 니 이로치라고? 띠이 니 디프티콘 이면 좋지 뭐 어? 뭐야 왜이렇게 쉬워 흐흐흐흐흐흐 아 1호치는 아니야? 아깝네 핑크폰 변덕스러워 괜히 잡은 기분이고 개구쟁이? 아 배고파 좋아 완 완 완 완 완철포 부금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한인걸? 버텨 배고파 속쓰기 어 완 와나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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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말하는거야? 모르겠다 일단 죽였어 하핳 오랜만에 본다 얘는 뭐 이렇게 이렇게 갈까? 얘는 뭐지? 머드나기? 헐 파울이다 파울이다 알파야? 구경중이었는데 아 누구 닮았는데 아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았지? 아 누구 닮았지? 무님 잘못보냈어요 사죄들이 옵니다 괜찮아 워너브님 생각도 못했어 은별이? 하핳 은별이? 왜 자꾸 나랑 반대방향으로 가 은별이? 하핳 아 은별이 좀 닮았나? 은별아 혜완을 옆으로 하핳 냐옹이다 바로 죽여버렸네 오 우리 은별이 또 있네 어휴 어휴 재미가 쏠쏠한데? 드세요 어라 가만히 계세요 어휴 마지막까지 덤벼보자 어? 왜 안.. 됐다 눈 잘 가고 눈 잘 가고 어 어라 눈 잘 가고 띠굿 띠굿 어 안 돼 이거는 원치 않았는데 그치만 그래도 늘어나면 좋으니까 띠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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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세탁지 냈으면 사라져요 이 서버는 최종 목적이 그냥 뭐 자기 만족이죠?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는 것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는 것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는 것 삼뚱 트레이너 삼뚱 나쁘지않고 트레이너 29레벨? 만만하지 만만하지 어라? 만만하지 좋아 생각보다 돈을 안주네 돈을 버는게 트레이너를 만난다고 돈을 버는건 아니구나 와 블루다 옛날에 포켓몬 처음 봤을때 블루 진짜 막 못돼 보였었는데 안녕 뉴 어? 꼬리선 그 옛날에 띠부띠부실 그 때 에서 제일 많이 나온 애가 꼬리선이어서 안 모았던 기억이 있음 그리고 제 꼬리랑 몸통이랑 이어지는 쪽이 얇아가지고 꼬리 막 잘 뜯어지곤 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막 테이.. 맞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있잖아 그 띠부띠부실 모을때 또 그 파일이 있어요 또 비닐에 붙여야지 접착력도 오래가고 로빈님 감사합니다 그 파일에다가 붙이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그 파일에다가 붙이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밤이 되니까 보이지가 않네 이들이 아닌가? 내가 너무 없는데로 다니나? 그러네 맵을 보면 있네 또 냐옹이 노기 아닌가? 노기인가? 뭐지? 암멍이? 멍멍이야? 멍멍이야? 아 이게 근데 오늘 이렇게 닫아지는게 맞나? 아아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자정이 끝났대 그니까 내일이네 난 어차피 차별 못하네 셋 어? 꼬레.. 색깔에.. 이미 죽었고? 꼬레시 지내해봤자 꼬레트 되겠지 뭐 통째로 이 친구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에 이 친구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에 이 친구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에 안나네 꼬레트를 데리고 다닐 순 없어 트레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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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끝 니드리논가 니드라논가 뭐가 막 되게 시끄럽지않음? 니드 니드 이러지않나? 뭐였지? 뭐가 그랬는데 이렇게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니드런인가? 그리고 개 있지않아요? 그..마.. 무당벌레같은 포켓몬있잖아요 개 뭐더라? 아 왜 레디바 레디바 야스 레디바가 없으니깐 허전하네 아 포포서바 들어오면 레디바 소리 들어야되는데 아 레디바가 없어 레디바 레디바 들어야되는데 니드런은 또 어디에서 보는거야? 얘들 보기가 힘드냐? 아 잉협이 오랫나 구독 감사합니다 연장 잘 지내냐고 활활을 봐줘 흑협? 흑협? 서버거리 이거 때인데 활활을 진화시키고싶은데 땡기 시캉뚱 재원 선물바바 순서 여름 진짜요 어머 뭐야 5만원 뽀각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디엘사 이런네 누구지? 귀여워 얘구나 개귀엽네 대박 잡아야지 잡혔다 귀여워 얍 어? 활활어 봐 굉장히 세잖아 59레벨 언제 찍는거야 도대체 로우야 우리 현재현님 감사합니다 고대강장 좋았다 가다가 나무들이 왜이렇게 누워있는겨? 오 뭐가 없다 설마 지워졌나? 아닌데 어? 사디엘사 아니네 어? 뭐라고? 떵귀? 테카리움? 그게 뭐야? 테라.. 테라키움? 어? 이거네 어 헐 응가 똥소 응가 망망 똥? 죽여? 잡아? 이걸 마보를 쓰라고? 이걸 마보를 쓰라고? 이걸 왜 마보를 써? 퀵볼? 안될 것 같은데? 도망칠 수 없어 헐 도망칠 수가 있어 어떡하지? 빅볼? 운 좋게 잡혀라 어어어 도망칠 수 없어 초랑초랑 눈동자 뭔데? 귀여워 방금 잡았어가지고 레벨들이 다 작아요 이거 죽어야지만 도망칠 수가 있어 봐봐 다크볼? 지금 날 밝았는데 도망칠 수 없어 이게 맞아? 해 뜨고 있는데? 안 잡혀 우리 얘들만 나가 떨어지지 호인된다 됐어 어차피 리부 또 할 거고 내가 때릴 순 없나? 못생겨가지고 못생겨가지고 안 돼! 어차피 가잖아! 도망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어